자 심바 심바 생일 미역국 다 됐어요 음 닭 2마리 그 다음에 미역 북어 한 포 자주 그냥 죽을 만들어서 죽이네 이제 자격을 좀 넣었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 다음에 뼈는 지금 다 발라내는 중인데 이 옆에 이것들이 그냥 하나씩 달라고 그냥 아 됐어 자 너희들은 내일 내일 줄게 저 보라적이죠 제리 소리 인데 아 아 뭐 누구보고 지는가 저기 닭 championship 달갑 자 제님도 이제 커쓰니 자 다트 한그릇 해야지 자 앉어 저기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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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기절 안돼 AI 아 자 안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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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기다려 먹어 마시지? 저기 혜은이 오빠도 여기다 약을 타 줘야 겠다 신바오빠 생일이잖아 그래서 미역국이야 미역국 미역 닭 북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뭐나 그 저기 자격 산자격 껍데기 안 깐 거 자격 잘먹는다 우리 제니 엄청 좋아하지 뭐 연골 닭 무릎 연골 저 작은 뼈 남기나 먹나 봅시다 이런거는 저 주둥이에 다 묻을텐데 국물이 맛있어 죽겠지 아주 먹네 뼈를 하지만 닭이 0개고 몇시간을 푹 그렸기 때문에 닭 뼈가 바실바실래요 그냥 다 먹잖아 잘 먹네 쟤네 잘 먹었어 다 먹었다 왜 잘 먹고 이마 이거 꼬레 개라고 에이구 꼬레 개라고 다 먹었어 망근하겠다 저 할아버지가 왔다갔다 하나 왜 다 먹었어 제니 이리 봐봐 다 먹었어 걔들이 요 그레이팅 카바 있죠 요거 요거 쇠로 된거 앞에 그 발판 요거 요기에 발이 빠져서 걔들이 그거 싫어하는데 얘는 뭐 저놈 새끼를 죽통 죽통의 냄새나니까 죽통 한 잔 맞을래 너 죽통 한 잔 맞을래 이 죽통의 냄새나니까 카도라 이제 밥 먹었으니까